니가 저어봐. 니가 저으면 나갈거야. 해봐. 저어봐. 발을 이렇게 아저씨처럼 올려. 그래야 나가. 이렇게 올려. 그렇지. 그리고 저. 어머니도 발 살짝 올려보세요. 살짝만. 살짝. 양반자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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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로 벌리고 앉아보세요. 그렇게. 양반자세로. 그렇게 벌리고 앉으셔도 돼요. 중심을 잘 잡고 천천히 접어보세요. 천천히. 살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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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접어보세요. 중심을 잡으셔야 돼. 살살. 불안하면 다시 아까처럼 다리 벌려서 앉으시면 되고. 잘 나가죠. 이제. 아까보다 잘 나가죠. 네. 살살. 아니. 뒤로도 접어보세요. 뒤로 살살. 살살. 급하게 말고 천천히. 오케이. 오케이. 자. 불안하면 다시 다리 벌려앉아도 돼요. 네. 저 파도가 오니까 조심. 조심해서. 네. 오케이. 잘한다. 자. 자. 천천히. 주변을 보면서. 파도가 오는지 보면서. 네. 아우. 다 까먹었습니다. 천천히. 천천히. 천천히 하시면 돼요. 네. 저 낮은 데로 가면 파도가 커가지고 나갈 때만 한 번 가시면 돼요. 나갈 때만. 사람들 없는 대로. 네. 여기서 이렇게 조금 하시면 돼요. 네. 네가 저거 봐. 앞으로 가봐. 네가 앞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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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앞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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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이동해 보세요. 앞으로. 천천히. 앞으로. 하사. 네. 앞으로. 오케이.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잘한다. 응. 천천히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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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